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요즘은 필러보다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물질을 사용해서 피부에 이 귤 망을 만들어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냐 하면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스컬트라인데 폴리엘 락틱 엑시드, PLLA라는 물질입니다. 입자가 크고 날카로운 결정 모양을 띄기 때문에 얕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콤이나 주배룩처럼 입자를 원형으로 작게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왜 원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PLLA라는 물질 말고도 라디어스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진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 즉 카아 물질도 콜라겐을 자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물질은 크게 PLLA 계열과 두 번째 카아 계열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은 크게 이 네 층으로 나뉩니다. 표피, 진피, 지방, 근육의 네 층인데 이때 이 두 번째 층, 즉 진피층에 우리 피부에 콜라겐의 대다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층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뺑뺑한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분들 중에서도 얼굴에 이렇게 살이 많지 않더라도 얼굴이 전혀 안 처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피부 진피층이 느슨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층을 귤망, 우리 귤의 주황색 망 있죠? 이 귤망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귤망이 느슨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귤이 몇 개가 안 차 있어도 축축 처져 있죠? 이 귤망이 촘촘하고 강한 사람들은 귤이 안에 많이 차 있어도 처지지 않고 뺑뺑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러한 귤망, 즉 MESH, MESH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 피부심이 요즘에 제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로 이 귤망을 만들어주느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쥐베룩 볼륨이나 레디어스 같은 물질로 이 피부 표면에 단단한 골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떤 깊이에, 두 번째는 얼마나 희석된 용액을,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용량으로 넣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시술하는 의사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얼굴의 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쥐베룩이나 레디어스 등을 얼굴의 탄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넣어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정확한 깊이입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의사들이 콜라겔 형성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슈퍼피셜 폐층, 즉 아까 네 개의 층 말씀드렸죠. 표피, 진피, 지방, 근육 중에 세 번째 층의 윗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의사가 얕게 얕게 주입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층의 아랫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쥐베룩을 예를 들자면 쥐베룩 볼륨이 쥐베룩보다 한 병당 질량이 대략 4배 정도 높거든요. 즉 같은 물에 우리가 희석을 한다면 이 지배룩 볼륨이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자가 얕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두 번째 층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층으로 들어가서 주변으로 섞여진 물과 함께 확산이 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입자 크기의 선택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커서 직경이 큰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사바늘의 이 끝에 비스듬한 부분 이 끝에 비스듬한 부분을 베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피부의 안에 들어갈 정도로 주입하는 경우 피부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주입하는 경우 이미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층의 상부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층의 하방부나 아니면 세 번째 층, 즉 지방층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고 이 주사바늘의 이 끝에 비스듬한 베벨의 작은 주사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얕게 주입이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콜라겐 형성 물질, 약물의 주입량이 너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환자들의 피부의 두께에 맞는 입자의 크기를 선택을 하고 또 주입을 할 때 너무 희석시키지 않고 또 주사기에 이 끝에 있는 이 비스듬한 이 방향을 위쪽 베벨 업이라 하거든요. 비스듬한 방향을 위쪽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충분한 농도가 2층, 즉 두 번째 층의 상방부에 들어가서 이쪽, 두 번째 층의 위쪽 부분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 영어로는 Fibroblast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층의 상부의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모공이 작아지고 두 번째, 잔주름이 줄고 세 번째, 탄력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의사분들이 넣어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이 험한하게 이 세 번째 층인 지방층의 원하는 부위가 아닌 주변 주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의 망, 즉 메쉬를 만들어주면 효과는 첫 번째, 피부 표면에 탄력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두 번째, 약간의 볼륨 증가를 거두면서 세 번째, 표면에 모공이 수축을 하고 네 번째, 잔주름이 줄면서 다섯 번째, 표면에 광이 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줬으니까 피부의 두 번째 층인 진피층에 콜라겐이 증가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깊이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랩 피부과 대표 현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